힐링타임 심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 힐링타임의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8월입니다 올여름도 오랜 장맛비와 또 폭염으로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무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든 분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달력을 보니 내일이 벌써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네요 이 더위도 곧 지나갈 테니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아요 아자 아자 영혼의 오아시스 영혼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있는 힐링타임에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백사 작곡하신 호프만 목사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무거운 짐진자들 아래며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그 위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당하기 힘든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나의 약함을 아버지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버지의 공의로 판단해 주시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저어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이 내게 주신 살 그 고난과 시험 찾아와도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영원토록 나 찬양하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자유 없게 하신 주님 이 세상 다시 오실라 주님 앞에 나서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에서 준비한 두 번째 곡은 10편 92편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멘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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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신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찬양을 감상하면서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반대말도 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헛된 삶이 아닌 언제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가지는 은혜 찬양으로 행복한 성도 찬양으로 희망찬 산고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과 함께하는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찬양으로 희망찬가지로 희망찬가지로 희망합니다 Florian育 Johns